영주시는 경북대와 영남대, 개명대, 대구대 등 대구, 경북권 4개 대학 향토생활관에 들어갈 학생들을 선발합니다. 선발 인원은 4개 대학별로 각 30명씩 모두 120명으로, 재학생은 오늘 18일까지, 신입생은 21일부터 31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접수하면 됩니다. 영주시 향토생활관은 영주시 관내 대학생들의 편익을 위해 2009년 경북대와 영남대를 시작으로 4개 대학과 협약해 운영하고 해서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있습니다.